세차 생활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오늘은 폭염으로 더운 여름철에 조금이나마 쾌적하고 시원하게 세차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작은 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세차 생활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염도에 따라서 많이 더럽지 않으면 보압수, 리트질, 보압수, 드라잉으로 끝내는 세차 방법도 필요할 때가 여름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염이 심해서 간소하게 세차하기 어려울 땐 올인원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세한 오토스파 물자국들이 남아있다면 산성케미컬과 카샴푸가 합쳐진 산성 카샴푸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코팅젤은 올리지 않고 코팅하는 방법으로는 카샴푸로 미트질만 해도 발속 성능이 보이는 발속 카샴푸가 있고요 미트질한 이후에 습시코팅젤을 도포하고 고압수로만 세척을 하면 코팅이 되는 습시코팅제도 있습니다 올인원 제품을 사용해서 프로세스를 줄여주는 방법도 짧게 세차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에 고체 확수로 작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헤이즈라든지 그리고 빨리 건조되는 단점이 있어서 여름철에는 고체 확수를 좀 피하시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물확수로 간편하게 코팅을 마무리하는 방법도 추천해드립니다 실내세차장 중에서도 여러 베이가 한꺼번에 되어 있는 실내세차장보다는 단독 베이에 에어컨이 설치된 세차장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시원하게 세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에어컨이 없는 실내세차장 또는 실외 세차장보다는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쾌적하고 시원하게 에어컨 아래에서 세차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집 주변에 실내세차장이 없으셔서 실외 세차장을 이용하신다 그러면 더운 시간대는 꼭 피해서 세차를 하시길 바랍니다 해가 진 다음 늦은 밤 시간대부터 새벽 그리고 이른 아침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시원한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직사광선이 없는 시원한 시간에 세차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어쩔 수 없이 세차를 낮에 해야 된다면 햇볕이 덜 드는 그늘진 세차장을 이용하시거나 흐린 날에 세차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일 것 같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음료수나 물, 수분 섭취를 꼭 하시면서 이용하시고요 세차하시면서 먼지나 케미컬에 음료가 오염될 수 있으니 차량 안에 두시거나 뚜껑이 있는 제품으로 구매하셔서 세차할 때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 눈에 들어가 케미컬이 묻은 손으로 닦아낼 수 없으니 이마에 땀을 흡수하는 땀밴드도 추천드리고요 살짝 젖은 쿨토실을 사용하게 되면 체온을 조금 내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땀 흡수와 배출이 잘 되는 기량성 의류를 입으시고 세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차하면서 모기가 물렸을 때 정말 신경이 쓰이고 불편한데요 세차장에서 모기가 많다 그러면 세차하시기 전에 모기 기피제로 노출되는 피부에 뿌리거나 저포를 하고 세차를 하시면 모기한테 물리지 않고 쾌적하게 세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땀을 흘렸을 때 습하고 끈적거리는 피부에 파우더 시트를 사용하면 보송보송하고 쾌적하게 느낄 수 있어 시원한 세차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브라잉 할 때 무선 송풍기로 온몸에 시원하게 뿌려주면서 세차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세차장 에어건을 몸에도 좀 뿌려주거나 얼굴에 뿌려서 중간중간 시키면서 세차하는 것도 여름철 세차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이다 보니 시원한 과일향이 나는 케미컬을 사용하게 되면 과즙미가 느껴지는 여름철 세차를 즐기시는 것 어떨지 한번 추천해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름철에 세차할 때 쾌적하고 시원하게 하는 세차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자신만의 여름철 세차 팁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